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EBS 투자증권 염승원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중이시더군요 염승원 부장님의 식도 제공도 해주시고 도와드려야지 가입도 이벤트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많이들 찾아가셔서 계좌 개설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염승원 부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 오늘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고 바로 좀 갈까요? 네 오늘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니까 연기금 이제 아 그거 하는군요 매도 관련해서 비중을 얼마나 갈 거냐 비중 그러니까 올해 비중이 16.8%인데 원래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 내배로는 조정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아래로는 14.8% 위로는 18.8%까지는 운용 가능한데 그걸 3.5%까지 늘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20.1%까지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연기금 추정치로는 연기금이 한 20% 정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은 안 팔아도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고 특별히 살 것 같지는 않네요 사지는 않는데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 팔지만 않아도 긍정적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연기금이 사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좀 매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워낙 많이 한다 시장에 두 가지 여론이 있더군요 보니까 SNS 상에도 그렇고 유튜브 상에도 연기금이라는 게 100년 4개를 보고 하는 거지 이렇게 단기 수급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왔다 갔다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장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데 옛날에 짜놓은 그거 가지고 계속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시장을 예측했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작년 12월 말부터 계속 하니까 이건 단기간에 시장 왜곡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큰데 단 하나 이제 두 가지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여론 때문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건 우리 국민들의 돈이니까 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다가 그런 대안이 있다면 오케이 근데 뭐 이게 뭐 여론이 뭐 그래가지고 물론 국민의 돈 국민의 연금이니까 그걸 청취를 하셔야 되겠지만 근데 휩쓸리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근데 다만 그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비전문가적인 분들의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반영된다라는 그 구조라면 차제의 의사결정 과정도 조금 더 시장의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논의를 좀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이제 9시가 됐습니다 현재 지금 지수는 예상 지수는 이제 15포인트 정도 어제 3천을 이제 간신히 지켜냈는데 오늘도 일단 출발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일단 반등학 영향 같고요 15포인트 정도 오를 것 같고요 코스닥은 3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시가총액 상위기업들 다 호가 상황은 다 빨갛습니다 지금 출발은 일단 다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삼성자가 강부압 정도에서 이제 스타트를 끊어줬고 오늘은 일단 시총 상위주 중에서 SK가 가장 좋은 흐름인데 어제 SK텔레콤 주총이 끝났거든요 거기서 아마 중간지주사 설립을 예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SK텔레콤 밑에 이제 투자회사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이 투자회사가 하이닉스를 가져가는 구조인데 그거랑 이제 SK랑 합병할 수도 있다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SK가 하이닉스를 직접 지배하는 그림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가가 오늘 한 3% 정도 반등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샘이 오늘 한 2% 정도 오르고 있는데 한샘이 요즘에 리모델링 수에 또 지금 주택공급 기대감 재건축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요즘에 그래서 건자재 시멘트 다 좋더라고요 건설까지 그리고 저번에 이제 거래 정지됐던 SK씨도 지금 가파르게 지금 주가가 어제도 한 10% 올랐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한 2% 정도 반등했고 또 전기차 관련 기업이죠 한온 시스템도 한 2.5%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 항공주가 좀 올라서 그런지 오늘 대한항공도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시장 오늘 아침에 좋네요 네 대부분 출발은 좋고요 좀 하락하는 기업은 LG전자가 지금 실적 추정치 좀 다운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1% 정도 조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오르는 분위기 같아요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한유아가 소송에서 이겼다는 얘기가 하나 있던 것 같은데 그 영향인지 한 4% 정도 주가가 좀 올라갔고 그 다음 오늘 화승엔터가 좀 빠지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아디다스 신발 만드는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과 중국이 서로 견제를 하다 보니까 불매운동 어제 나이키가 빠졌는데 아디다스도 불매운동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승엔터가 그걸 만들거든요 아디다스 주요 밴드다 보니까 주가가 약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는 오늘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강부업 정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오스코텍이 하나금융투자에 좀 보고서가 괜찮은 게 나와서 그런지 한 3% 정도 바이오 기업들 출발이 좋습니다 그리고 RFHIC 같은 통신장비 기업도 일단 오늘 출발 좋고요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반도체 또 2차전지 LNF도 오늘 상승이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바이오 IT 다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주가 지수는 플러스 14포인트 0.49% 3023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3% 다시 960선에 좀 근접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오늘도 역시 좀 매도는 조금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한 오전에 312억 정도 연기금이 한 130억 정도 일단 매도를 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도 제가 보니까 특징이 어쨌든 지수가 상승폭을 확대하면 개인들은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냥 주식을 던지고 급락을 하면 장중에 좀 매수를 하면서 계속 지금 트레이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으로 그래서 오늘도 좀 그런 부분은 지켜보시고요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일단은 가장 좀 센 업종 중에 하나는 이제 마리와나 관련주가 좀 요새 대마 관련주가 좀 되게 센 것 같더라고요 대마주들이 오늘도 한 2%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주 SK텔레콤도 어제 분기배당 결정했거든요 원래 중간배당이에요 항상 중간배당을 주다가 이제 인적분할 얘기도 나오면서 분기배당으로 변경하면서 오늘 주가가 2.5%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회사들 또 아까 말씀드린 시멘트 정부 주택공급 정책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업종도 오늘 다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다 출발 양호한 상태고 그 다음 쿠팡 관련주도 오늘 조금 일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하는 섹터는 오늘 최근에 그 드라마 제작사나 영상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차익매물 나오고 게임주도 좀 일부 빠지고 그래서 콘텐츠 기업들이 오늘은 조금 주가가 좀 쉬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아까 보니까 SK 브로드밴드 IPTV에 카카오티비가 이제 독점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오리지널 콘텐츠가 제휴를 맺어가지고 SK 브로드밴드의 IPTV 쪽에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채널 몇 번이 아예 그냥 카카오티비 채널이 되는 거겠군요 그러니까 카카오티비의 콘텐츠 있잖아요 오리지널 콘텐츠 자체 제작한 거 그거를 이제 브로드밴드 IPTV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나 나온단 얘기가 좋으시겠습니다 차 탔다가 죽을 뻔했잖아 왜요? 알아봤는데 인천 어디서 막 거기서 막 레이싱하는 사람 차를 탄 거야 레이싱하는 사람 차를? 아 봐봐 아 녹화해서 죽을 뻔했어 그러면 이제 장 요정도 보고요 리포트랑 뉴스들을 좀 체크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래도 알아두시면 괜찮을 거예요 우리 이제 한국의 시총 10위까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일본은 다들 좀 많이 관심들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일본 시총 10위도 역시 큰 회사들이 있죠? 네 큰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1등 우리 한국의 특징은 1등 삼성은제가 압도적이고 나머지는 이제 100조 이하인데 일본은? 일본은 도요다가 1등이거든요 266조 정도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대부분이 다 100조가 넘어가요 시총 상위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게 좀 중간 허리라인이 되게 단단하고 그렇죠 고만고만 하다는 얘기네 우리나라 10등이나 일본 10등 딱 줄 세우면 1등은 삼성인데 2등부터 11등까지는 일본이고 그 다음으로 다시 일본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10위가 신해츠 화학인데 이게 시총이 한 85조 정도 돼요 우리 10등은 얼마예요? 우리 10등 카카오가 한 지금 40조니까 40조? 약간 좀 차이는 있죠 우리도 100조짜리 있잖아요 쿠팡 하이닉스 쿠팡? 아 100조 쿠팡은? 쿠팡은? 쿠팡은 우리 거니까? 우리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주식 처음 하신 분도 많이 들으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 기자분이 좀 재밌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빠 네이버 지금 얼마야 그러니까 이 지하철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근데 30만 원 넘었을 걸?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자분이 뭐야 그럼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좀 싸네? 카카오는 40만 원 넘었는데 대부분 처음 하신 분들은 주식 모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주가로 얘기를 하니까 주가만 보고 근데 이제 남자친구분이 설명을 해줬대요 네이버가 훨씬 큰 회사다 시가총액은 55조고 그 다음 카카오는 40조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 개념을 좀 설명해 줬는데 어차피 그냥 가격은 가격일 뿐이고 시가총액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일본에서 지금 1위가 도요다인데 뭐 요새 도요다의 위상이 옛날 같지는 않지만 일단 작년 기준으로 952만 대 판매해서 세계 1위입니다 판매 자동차 판매 1위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2위가 소프트뱅크인데 손정혜 회장이 지분 21.2% 갖고 있고요 비전펀드라고 유명하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최대 음식 배달업체인 도어대시가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사상 최대 본기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도어대시도 손정혜 회장이 네 비전펀드 쪽에서 3위가 이제 키엔스인데 이게 이제 센서를 주력을 하는 제축 제어기기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무려 50%에 달하고요 뭐 3D 프린트도 제조하고 있고 그래서 40년 연속 이익을 내고 있고 4위가 소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지 센서라든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유명하고 이게 소니가 140조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그 다음 5위가 뭐 그저께 말씀드렸던 삼성이 공급했던 통신장비 엔티티 도코모 이 회사가 이제 통신사가 5위고 6위는 이제 많은 분들이 신숙하실 거예요 유니클로를 가지고 있는 패스트 리테일 유니클로가 그렇게 커요? 그 103조 정도 됩니다 지금 왜 한때는 전세계 가장 부자가 자라 자라 작업자가 제일 부자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 잘 잘 한때야? 네 잘 잘 그리고 7위가 이제 주가의 제약이라고 100조 정도 되는데 제약? 네 제약회사 100조입니다 10총이 근데 스위스 로슈 그룹의 산하 로슈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약간 경쟁하는 CMO 업체거든요 세계 2등인데 그 밑에 있는 회사고 그 다음 8위가 일본 전산 니덱이라고 하는데 이게 90조 정도 되고요 네 모터 같은 거 만듭니다 그리고 9위가 이제 닌텐도 동물회사 닌텐도? 90조 정도 됩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10위가 신해츠화학인데 이게 85조짜리 회사고요 그 동진세미캠이 이번에 국산화했던 포토레지스트라고 있어요 아 네 네 그거 원래 만드는 기업이 이 회사입니다 근데 일부는 굉장히 촘촘하군요 90조 100조 105조 이렇게 촘촘하게 있네 네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크진 않고 한국은 이제 너무 좀 삼성전자랑 갭이 너무나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업종이 우리하고도 좀 많이 차이 나네 네 그죠? 아 기본적으로 그러네요 네 우리는 거의 나스닥 네 나스닥이고 인터넷 두 개 일본은 산업재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산업재가 아직 많죠 산업재 같은 화학이나 산업재 네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 좀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뭐 잠깐 한샘도 좀 오늘 주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KTV 투자증권의 라진성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건데 인테리어 업계 사업 전략 및 전망인데요 일단 지금 이 인테리어 쪽에 대해서 투자를 좀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거래량이 자꾸만 주니까 원래는 이사를 해야만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한다는 게 정설인데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사 없이도 일단은 하나의 문화처럼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는 게 지금 최근에 좀 변화된 트렌드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원래는 주택거래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구 매출이 원래 늘어나는데 최근에 좀 그런 민감도가 낮아졌다 그래서 이제 집을 그냥 꾸며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이제 패턴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이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것도 좀 인테리어 업종한테는 좀 악재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이것도 뭐 앞선 거랑 똑같아요 결국 이게 지금 요새 오늘의 집 같은 앱이 천만 명 정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엄청나 되네요 거기 저희 와이프도 사용한 줄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 가구를 하나 바꿨는데요 오늘의 집을 이용해서 그거 보고 예뻐가지고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 인테리어를 해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지금 자리 잡혔기 때문에 예전처럼 좀 인테리어 시장을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정권에서 인프라 투자의 시대라는 이제 보고서를 좀 적어주셨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인프라 투자 이제 뭐 다음 주에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31일 날 인프라 투자 발표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주택 공급 중심의 이제 건설 투자가 한국에서는 기대가 되고 미국은 인프라 위주로 좀 기대가 되는데 결국 그렇게 봤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건자자 회사들 중에서 좀 이제 삼성 정권에서 꼽은 건 유리 회사 있잖아요 유리 제소하는 회사들 KCC? 네 뭐 KCC 글라스인가요? 네 그런 유리 회사들도 좀 한번 눈여겨보는 게 낫지 않냐 그런 보고서고 건설 쪽에서 이제 거울하고 창호 창호 쪽에 들어가고 자동차는 백미러 전면 유리 이런 쪽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니까 좀 관심 가져보자는 좀 얘기고 두 번째는 요새 이제 건설 수주액이 어쨌든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시멘트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건자자 중에서 그래서 시멘트 수요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폐플라스틱을 예전에는 이제 유연탄을 이렇게 가요를 해가지고 시멘트를 만들었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환경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폐플라스틱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용도 줄고 하니까 비용단도 좀 완화되면서 시멘트도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보셔야 될 게 샤오미 실적이 좀 나왔거든요 중국 스마트폰 그래서 NH투자증권의 김민준 연구원이 이제 오늘 적어주신 자료인데 일단 샤오미 실적은 좀 조금 부진했던 것 같아요 보지는 아쉽지만 4분기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일단은 좀 화해를 했고 중요한 건 국내 기업들한테 미친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가 일단 중요한데 일단 스마트폰은 지금 모두 판매 5G 쪽은 판매가 그래도 좀 양호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해가 완전히 몰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샤오미 쪽으로 좀 많이 점유율이 넘어갈 것으로 좀 점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올해 어쨌든 올해를 놓고 봤을 때는 스마트폰 판매가 일단 호재를 보일 것 같고 5G 출하량도 좀 확대가 되니까 특히 샤오미 또 오포 비보에 좀 많이 납품을 하는 국내 스마트폰 부품사들한테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생각보단 괜찮다고 합니다 우려했던 것보단 좀 괜찮으니까 눈여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삼성증권의 한영수 연구원님이 요새 이제 수소 대형 그룹주들이 막 수소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제 현대중공업도 발표를 했거든요 내용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현대중공업 그룹이 한국조선해안과 현대오일뱅크 주도로 수소 사업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린수소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물을 전기분해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설비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해상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플랜트 개발을 추진을 한다고 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조선 사업은 이미 LNG 쪽으로 잘 하고 있는데 LNG 추진선과 이제 수소 추진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미래인 수소로 가는 배를 만드는데 그 중간에 간격을 암모니아 추진선 개발을 해가지고 좀 메꾸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소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중간에 암모니아를 좀 한번 이용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것 같고 현대 오일뱅크는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서 발전 사업을 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 외에 화이트바이오 친환경 화학소재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정유사업 비중이 지금 85%인데 이걸 2030년까지 45%로 축소를 하게 되고요 화이트바이오는 참고로 뭐냐면 바이오 항공유,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중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너지의 제일 약점이 뭐냐면 운송과 저장 문제거든요 이게 좀 저장하기가 힘든데 그거는 수소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운송은 선박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유통, 송배전 설비를 이용해서 유통까지 하는 그런 전반적인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요즘에 보면 여러 업체들 포스코, SK, 현대차 다 지금 수소 사업에 뛰어들고 현대중공업 그룹도 일단은 이쪽에 뛰어들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수혜주 운하 얘기 좀 드렸잖아요 수혜주 운하 이벤트 관련해서 유가 영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유진투자증권의 황성현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큰 영향 없을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혜주 운하를 통과적인 원유 수정 물량이 600만 배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월 글로벌 전체 공급량이 5.9%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예상되고 있는 복구 기간이 2일을 가정하면 원유 재고 변화가 1200만 배럴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원유 재고 1000만 배럴이 움직이면 국제유가가 2달러 정도 움직인다고 합니다 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정도는 근데 이미 뭐 예전에도 최근에 좀 한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영향은 이미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관건은 제가 어제 사진도 보니까 막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포크레인이 쪼끄면 보이도 마 그러니까 그거 배 밑에 있는데 아 배가 워낙 크니까 잠깐 레고 같아 레고 레고 포크레인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로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의외로 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아 답답하더라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그 방금 어제 보니까 저녁 시간에 막 조선사가 지금 와르바시니 막 이 얘기 막 하든 막 박재영 차장하고 와르바시 아니 그 회사 이름이 저거 그거 아닙니까 봐라 이마바리 이마바리 양세바리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펙 회의가 4월 1일 날 열리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원유 얘기를 해드리냐면 지난 이번 주에 최근에 개인 투자분들이 항상 보면 코덱스 뭐 임버스 이런 거 많이 사셨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매수 많이 한 상위 종목 중에 작년 3월에 좀 많이 하셨던 원유 선물 레버리지 있잖아요 그게 상위권에 또 포진이 돼 있더라고요 유가 이게 상승 쪽에 좀 배팅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유진 투자증권에서는 다음 주에 오펙 회의가 열리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 수혜주 운하보다는 그 회의 결과 좀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점진적인 좀 60에서 70달러 정도의 강부압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괜찮겠죠? 다음 주도 그냥 3천에서 계속 좀 왔다 갔다 할 거 뭔가 좀 모멘턴이 있어서 거의 10포인트 올라서 3천 18인데 3천 18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3천이 진짜 간단한다네 3천 18 여기서 뭐 크게 나빠진다 이거보다도 일단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뭔가 좀 동력이 좀 부족해서 그리고 한국이 일단 올라가려면 중국에서 한번 뭔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증시가 워낙 요즘에 안 좋거든요 이번 주 한국이 그래도 좀 선방한 편이죠 다행인 건 중국보다는 한국은 사실 똑같이 적용하면 사실 2천 9백까지 갈 수도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우리 증시 개장 상황까지 잘 지켜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